인천 가림초에게도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이 대회를... 지금은 바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안성, 경기 안성 유순여 FC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서희주 선수,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서희주 선수 경기 시작한 지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서희주 선수가 바로 골을 성공시키면서 고아훈 선수 전반전에도 멋진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고요. 후반전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지금은 윤혜소, 윤혜소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윤혜소! 후반 29분 윤혜소가 오른발로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윤혜소와 서희주, 왼쪽 중앙, 왼쪽과 중앙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터치라인 쪽, 앞쪽 전진 패스 정승하, 중앙으로 졌고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수비가 없습니다. 뚫렸습니다. 윤혜소 슈팅! 들어갔습니다! 윤혜소! 윤혜소! 골을 넣은 지 5분 만에 또 한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김민설 중앙쪽 연결,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은채! 오은채 선제골! 2골! 전반 5분 만에 오은채가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오은채 선수에게 많은 공간을 열어줬고요. 오은채 선수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반대편의 공간이 많이 나있었는데요. 오은채 선수가 네, 그대로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편의 골문을 뚫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경기 안성 유소녀 FC가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중간컷 서희주 서희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혜소 윤혜소가 잡고서 그대로 그대로 박스 한쪽까지 슈팅! 들어갔습니다! 윤혜소! 윤혜소의 추가골 2분만에 윤혜소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윤혜소 선수 어제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수비가 많았거든요. 이 두 명 사이를 그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한 후에 골키퍼마저 제친의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왼쪽을 봤고요. 앞쪽 달립니다. 서희주 서희주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서희주 네, 지금은 서희주 섀도하는 서희주를 한 번에 봤고요. 서희주 선수가 침착하게 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여기서 이 섀도하는 서희주 이 공간을 보고서 수비 뒷공간을 이용한 패스 그리고 서희주의 원터치 정확한 슈팅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다시 공을 잡고 서희주 서희주가 윤혜소 윤혜소가 다시 한 번 슈팅 들어갔습니다. 윤혜소 네, 윤혜소 선수 윤혜소와 서희주 서희주 선수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희주 헤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여기서 아크쪽 아크쪽 공을 잡아냈습니다. 윤혜소 왼발 들어갔습니다! 윤혜소 윤혜소 네, 지금 전반 15분에 윤혜소 선수 패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 다시 한 번 보시죠. 윤혜소 선수가 수비수 3명을 3명을 벗겨내고 4명까지 벗겨내고 여기서 왼발로 방향을 바꾸면서 세 번째 자신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장한솔 서희주 오른쪽을 봤는데 윤혜소를 봤는데 중간에 수비 커트 윤혜소가 윤혜소가 다시 한 번 박산둑 침투 윤혜소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윤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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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후반전에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서희주와 윤혜소 수비가 앞에 3명이나 있었거든요. 한 번의 턴으로 수비수 2명을 벗겨낸 후에 한 명은 트리블로 벗겨내고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윤혜소의 걸로 스코어는 6대 1이 됐습니다. 경기 안성 유소녀FC의 후방에서 든든하게 바치고 있고요. 지금은 좋은 드리블로 좋은 드리블 여기서 윤서우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윤서우 윤서우 선수 임나연 선수 네 방금 임나연 선수가 좋은 드리블을 한 후에 윤서우 선수에게 연결해줬고요. 네 지금 윤서우 선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눈물까지 흘릴 수 있을까요? 윤서우의 감격적인 골 그 감격적인 골을 임나연 선수가 거의 0.7골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윤서우 선수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눈물까지 흘리는 흘리는 윤서우 선수 네 지금 선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서우주 연결됐고요. 한 번 치고서 드리블슈로 돌파 돌파 그래서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서우주 이번 경기에서도 윤예수와 서우주 다시 한 번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반 4번 서우주의 오른발이 불을 뿜었습니다. 뒤쪽은 흐른 볼 선수 경합이 있습니다. 윤예수 윤예수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 골 윤예수 윤예수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경기 안성 유순열FC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 윤예수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이번엔 이번엔 서우주 서우주 윤예수 쫓골 윤예수 윤예수 이번 경기에서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두 번째 골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윤예수 서우주 다시 한 번 임나연 들어왔습니다. 임나연 계속해서 시도하더니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임나연 실제로 임나연 선수 멋진 골을 터뜨리기도 했죠. 서우주 서우주가 다시 한 번 박스총 오른발 슈팅 오른발 슈팅 고을 서우주 서우주가 볼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쪽으로 달려오는데요. 준비된 셀레브레이션 준비된 셀레브레이션 보여주나요? 지금 총을 쐈습니다. 윤예소 윤예소 윤예소가 수비 3명 사이 박스 안쪽까지 연결됐고요. 박스 안쪽까지 뒤쪽에 임나연 임나연 서우주 아크쪽 서우주 오른발 슈팅 골 골 서우주 윤서영이 막아봤지만 레드카메라보면서 두 개의 큰 부위를 보여줬습니다. 멋진 골을 터뜨린 서우주 윤예소가 왼쪽에서 왼쪽에서 타고들고 있습니다. 윤예소 윤예소가 준공 슈팅 골 윤예소 그리고 서우주 서우주 선수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말 멋진 장면이 나왔죠. 윤예소가 왼쪽에서 파고들고 이번엔 서우주가 중앙으로 쇄도하면서 윤예소의 컷백을 받아서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왼쪽에 서우주 서우주 다시 한 번 박스쳐 서우주 서우주가 두 명을 대치고 서우주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서우주 서우주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하더니 결국엔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서우주 서우주